이전 시간에는 서로 다른 브랜치가 서로 다른 파일을 병합했을 때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다른 브랜치가 둘 다 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두 개를 쪼갤 수 있는데요 같은 파일에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같은 파일에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부터의 순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 환경을 또 만들어야죠 현재 저는 마스터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전 단계인 Work3로 돌아가기 위해서 Work3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Reset master to this commit으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 때의 하드로 하셔야 돼요 OK Close 그 다음에는 OpenTutorials branch로 체크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Work3로 Reset openTutorials to this hard OK 해서 우리가 작업했던 걸 저는 취소했습니다 Refresh 누르면 없어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브랜치가 같은 파일을 수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work.txt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work.txt 파일의 내용을 우리 조금 수정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구분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title.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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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부분 두 개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띄어쓰기 좀 하시고요 줄 바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commit하면 지금 빨간색이 OpenTutorials니까 OpenTutorials가 한 칸 앞으로 가겠네요 자 여기에서 work.tx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mmit 그러면 이렇게 약간 갔죠 근데 이 work.txt를 master도 똑같은 내용에서 출발을 해야 돼서 제가 조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실수를 좀 했는데 master를 OpenTutorials로 같은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그냥 master branch로 가신 다음에 병합하는 거예요 master branch로 가시고 switch checkout to master OK 그리고 OpenTutorials 선택하고 merge to mast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다 공부니까 Enter, OK 눌러볼게요 OK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master가 그냥 한 칸 올라가는 게 다예요 예, 뭐가 새로운 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새로운 버전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칸 움직이는 건 금방 되니까 past 앞으로 간다 forward 방식으로 병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rk.txt에서 master 부분에서는 위쪽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 앞에다가 master라고 제가 하고 저장했습니다 닫고 그리고 commit 합니다 git commit master work commit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efresh 버튼을 누르면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OpenTutorials로 다시 내려가서 스위치 여기 있는 work.txt를 아래쪽을 OpenTutorials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commit 합시다 오른쪽 클릭 commit OpenTutorials work work 그리고 5번 그 다음에 commit 하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fresh 그럼 두 개의 브랜치가 생겼고 각각의 브랜치는 같은 파일에 서로 다른 부분을 수정한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master로 OpenTutorials의 변경 사항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master 브랜치로 check out 합니다 여기에서 check out master close 그리고 우리가 당겨오고 싶은 OpenTutorials 브랜치를 선택해서 merge to master 그래서 여기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버전이 생기면서 그 버전은 두 개의 브랜치를 공통의 조상으로 가져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work.txt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킷이 work.txt 파일을 우리 대신에 열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OpenTutorials에서 수정한 내용인 이 내용을 추가해 준 거예요 파일을 직접 열어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병합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파일을 서로 다른 브랜치가 수정하는 일은 정말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면 무조건 다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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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